여기서 바로 시작 자 오늘 채로씨 쟤는 어떤 각오로 쟤야 이 맛일지 너무 쉬웠다 이거 너무 쉬웠어 오 예스 야 쓰레기 치워 쓰레기 치워 너희 나이 안 먹을 거 같지? 수찬아 잘생겼어 도영이 형이 제 나이대에 SM을 처음 입사했습니다 여러분 SM타운에서 봐요 바이바이 사프로에서 처음 MC하는데 어때요? 뭐가 쉽기 때문에 점점 정리를 듣고 이케 ㅋㅋㅋ 마을이 보고싶다 다 죽었다 딱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? 가만히 있으면 돼 그리고 어깨 수평 맞춰야 돼 어깨 수평! 딱! 그리고 고개에 딱! 여기다 대박이야 여기가 떠나간다 그럼 저도 안녕하세요 여러분! 무대에서 봐요! 사랑에 대해서 찾고 있는 노래 책은 다 예술, 음악이에요 이렇게 오페라 이걸 주는 남자 이게 청춘 영화 나야 렐로 영화 찾아보니까 괜찮은데 근데요 네 못 가만히 있어 이거이랑 똑같아 너무 좋아 열심히 지금 파운데이션을 칠하고 싶어요 핑크로 지금 제 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안녕 대본이 점점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 오케이 맞춰 누울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이거 밑에 있는 그 투명한 색은 그냥 오른쪽 해주세요 저는 닦아났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다음 촬영장에서 봅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킷 촬영 날입니다 됐지 오늘? 이거는 어디다 붙이는 거 같아? 네 그럼 여러분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 이거 나오는 게 일정하지 않았어 이거는 처음 하는 거라서 너무 죄송해요 첫방 때에 짐낼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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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너무 좋은데?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너무 추억 영상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랑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주 많은 분들이랑 같이 제 과거를 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우리야 계속 좋은 쭉 많이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는데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멋지겠다 이렇게 우리 함께 정말 쉬웠습니다 안녕 이딴 봐요 이딴 봐요 아 차가워 잠깐만 여긴 진짜 여기 있는 느낌 이런 거 추워요 감사합니다 문이 안고만 나왔습니다 아 줄이 강하면서 여기를 때릴 수가 있었어 여기도 여기도 때리시기 7.5대 나오잖아 뽀뽁해버릴 거예요 오요오요.. 왜요오요..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계속 오른쪽으로 두고 쌓았는데 마지막에 연습을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그쵸 한 열 번 갔나? 감사합니다 채대찌 안녕하세요 아이? 채대찌 쌍붙져라 아주 너머야 쉬는데도 힘들어 이혜찬 오른손이 가득 둘 다 가득이긴 한데 한 번 드겠는데 수고하니까 진짜 안 나와요 컨셉이 약간 뭐라하지? 대여름에 기분 좋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두 번째가 놓을 수 있겠는데 안녕 진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참 큰일 날이죠? 네 몸속에서 봐요 뭐죠? 뭐죠? 이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처음인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재미있어요 저한테 좋은 장면 멋진 장면 주셔서 제가 한 번 지대랑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요 야 아 잠깐만 아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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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안 된다 아 아 네 아 끝 끝 여러분 조심히 여러분도 많이 뛰셨으니까 웃으시고 또 봐요. 안녕. 안녕. 내 입으로 얘기해? 안녕. 여러분, 공짜예요. 공짜. 해주셔서 이렇게 JSMR 코너가 만들어졌습니다. 사랑. 깜짝이야. 사랑한다는 뜻이야. 오늘의 특별 게스트. 하겠습니다. 미안.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 좋은 말을 많이 해봤습니다. 파츠. 그렇잖아요. 전 잘 모르겠어요. 저는 그렇게. 절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. 아, 광고. 아, 광고. 아, 아쉽지. 저희가 이제 촬영해야 돼서요. 마크 형이 먼저 앉아있어요. 투, 투 패스트. 투 패스트. 네. 네. 안녕하세요. NCT의 제노잼, 제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열심히 나오려고 뛰어왔는데 중간 끝났더라고요. 파이팅! 엉덩이 깔려서 죽은 애 아니야? 한 개짜리. 오케이! 쿠! 세상 천천히 하고. 천천천 죽는다. 나의 아파. 형은 죽는다. 형은 죽는다. 아, 기함이. 그냥 잔소리. 잔소리. 어머니, 제노. 제노가 무슨 뜻이었어? 아니, 사랑의 해하고 내가. 아, 뭐야. 내 전화 아니야. 아, 롱둥이 얘기 좀 들어줘. 그만할래요. 야, 우리 성인이야. 네, 벌써 기계가. 갈대밭. 뭐예요? 역시 브레이닝. 다리만 남았어요. 치킨을 깨끗하게 같이 할까? 됐습니다. 여러분! 맛있게 드셨나요?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더 늦게 아닌가 해서. 둘, 셋. 철컷! 아, 귀여워. 아, 근데 요즘 많이. 내 마음속 편지? 제노씨. 아, 내 마음속 편지. 아, 대박. 철컷! 제노씨 오늘 방송 중에 제일, 지급이 제철호씨에요. 자, 클로즈업 바로 잡아드릴게요. 자, 음악 드립니다. 라고 해도 돼 누구예요? 이거 누구예요? 애칭이 필요해 야 말고 오늘부터 내꺼 해 푹푹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서툴러도 많이 예뻐해 주세요 오늘 방송은 아니 이렇게 빨리 볼 줄이야 그리고 또 말할라고 원준이 간단하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와 감사합니다.